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군사 충돌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까지 편을 들면서 미국과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러시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고 선제 핵공격 법제화 등 동족을 상대로 핵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함에 따라 미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채고라 북한 주재의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방어영량 강화를 위해 핵실험 감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도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 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또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마체고라 대사의 발언은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미한 핵협이 그룹 NCG에 반발하는 북한 편에 서서 북러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며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주시하면서 핵실험 감행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체고라 대사의 7차 핵실험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일본을 방문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13일 일본 도쿄에서 치계 요시후미 외무성 부대신과 면담을 갖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UN 무대에서의 협력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치계 부대신은 이에 대해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일, 미안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14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방한 기간 동안 터너 특사는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체로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 정부에 강한 의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에서 핵과 방사능 생화학 위협 대응을 담당하는 화생방 부대가 한국에 9개월간 순환 배치돼 한반도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에 주둔하는 제59화생방 부대가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및 8군 지원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돼 기술 및 전술적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한국에 배치된 제59화생방 부대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과 유사시 화생방 및 정찰탐지, 제독을 비롯한 고강도의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9화생방 부대는 마운틴 드래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미국 육군의 화생방전 대응 및 대량살상 무기탐지, 제거 임무를 전담하는 제20지원사령부에 소속돼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은 2021년부터 한반도 전방지역에 미국 본토기지의 화생방 대응 전문부대를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해 왔습니다. 북한이 유도기능을 갖춘 신형 방사포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국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탄 시험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했으며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이성준 공보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오후 북한의 관련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했으며 조종 방사포의 기능과 성능은 한미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어 한국군은 북한의 화력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면서 이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시설의 활동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